룰렛 당첨금 이드 나이트 슈즈 나이트 슈즈 70억 어... 70억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20억 되지만 나온 기준으로 이 추억이 나왔기 때문에 70억에 분배금하고 나이드 포람 포람이 기억이 안납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쯤 될 것 같은데 아니 요거 아니면은 요거 아니면은 요거쯤 됩니다 그래서 그 뭐더라 시가 받은거 수령금액의 반 받은게 포람 67900200 나이트 슈즈 나누기 2 해가지고 요거 금액은 3 3 7 2 3 7 2 2 2 2 3 어게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아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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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드 아케인 엠분에이를 하였습니다 여기만 여기였습니다 소름을 기름만치